XSFM입니다. 명작을 만나는 시간. 파케문학관. 모험 소설. 홍길동전. 전승되는 동안에 내용이 망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제의식이 많이 원정과 다르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 신분제 탑하죠? 모험인데.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군요. 다 똑같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인디아나존스 이야기와 어찌 보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영 문학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영입니다. 어제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시작을 하죠. 고전시대의 모험. 안락한 곳에서 즐기는 스릴 넘치는 이야기. 그것이 근대에 들어왔을 때 현실의 어떤 모험으로 잠깐 들어왔던 시절에 현실의 사회제도가 우리가 모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참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이라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다시 또 안정된 세계로 들어왔을 때 새로운 영상매체의 영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자리 잡혔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디아나존스라는 대표적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봤죠. 영화에 나오는 거대한 보물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보물을 놓고 인디아나존스와 다툼을 벌이는 어떤 조직 체계로서의 적들, 적 단체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적도 인디아나존스도 쫓아내고자 하는 유적이 남긴 퍼즐과 수수께끼. 이 세 가지가 영상매체로서의 인디아나존스라는 모험 영화를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또 지났어요. 요즘 나이 든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80년대라고 하면 되게 가까워 보였는데 이제는 거의 80년대 일기장을 보면 다 썩어가고 있죠. 시설이 많이 흘렀습니다. 무려 30년 전이죠. 왜 요즘에 그 짤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0년 전에 내가 썼던 핸드폰 해서 피처폰 있고 실제로 내가 썼던 핸드폰하고 아이폰 있고 지금 30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40년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거 잘 모릅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또 새 매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험이라는 것은 또 한 번 매체적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런데 언제나 새로운 매체는 기존의 매체를 그대로 가져다 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게임 얘기를 좀 할 겁니다만 이 디지털 게임...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할 거예요. 많이 안 해요. 언제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 디지털 게임은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돼요. 하지만 이제 게임이라는 거는 모험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영화의 모험이라는 거는 남의 모험을 보는 입장이에요. 카메라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체는 본격적으로 이게 네 모험일 거야. 라는 새로운 시점의 스펙타클을 제공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문제죠. 그 전에 극장에서 볼 때는 그냥 아놀드 슈얼자네거의 모험이었고 해리슨 포드의 모험이었는데 이제는 주인공이 누구든 나예요. 그렇죠. 인디안전스를 극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3편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 알파벳을 밟지 않으면 목이 잘리는 신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갑자기 앞에 있는 관계 목이 잘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로드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최근에 인디안전스 3를 다시 또 며칠 전에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거를 한 반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략을 잡아가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일단 30년 전이니까 다 까먹었고 그런데 그 막판에 그 목 잘리는 부분이 이제 게임에서 구현이 된 거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깼는지. 그런데 그 공략을 봤더니 잘 누르면 된다. 거기서 세이브로드를 한 50번 했어요. 아주 쉽게 써놨죠. 잘 누르면 된다. 인디안전스 최후의 성전 검색해보시면 그냥 웹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링크들도 지금 덜어있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패니시라면 한번 해보셔도 좋은 게 한글 패치가 돼 있습니다. 한글 패치도 그 당시에 그래픽에 저런 글꼴을 어떻게 붙여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독특한 한글 글꼴 패치돼 있습니다. 게임으로 어떤 모험이 넘어왔다고 했을 때 그럼 대표적인 게임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모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보물찾기에 관련된 근대 이후의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계승한 게임 하나가 영국의 게임 개발사 에이도스 인터랙티브가 출시한 게임이 있어요. 1996년에 처음 출시된 이 게임의 제목은 툼레이더입니다. 30대에게 모험의 주인공. 지금의 30대에게. 라라 크로프트입니다. 그렇죠. 이 게임은 3차원 게임이에요. 3차원 그래픽 게임이라고 하면 요즘은 다 3차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2D 게임이라고 하죠. 평면에서 움직이는 게임들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평면 게임도 3D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3차원 게임들은 처음에는 그 공간성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데뷔 대표적인 게 둠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둠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밌느냐. 3차원이란 이런 거다. 네. 그 공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환호를 했죠. 그래서 둠 이후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퀘이크 아레나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하이퍼 점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새로 만든 3차원 공간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느껴봐. 그래서 여기서 막 화려한 이중 점프, 로켓 점프, 뒤돌아 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둠 상식. 둠2가 처음 발매됐을 때 둠이 윈도우즈보다 더 많은 카피를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진짜요? 냉장고에서도 하니까. 그러려고 산 걸까요. 공학용 계산기에서 돌리려고. 나중에 20년 뒤에 시계에 넣어봐야지. 그런 어떤 3차원 공간의 게임들이 주로 공간성의 액션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 툼레이더 시리즈는 전투보다 그렇죠. 이 3차원 공간을 어떻게 퍼즐로 풀어낼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퍼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데아존스가 헤쳐나갔던 퍼즐들 있잖아요.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피해야 되는 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이 안에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다시 이 게임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있는 플레이 영상들을 보시거나 하면 아마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조잡하죠. 저게 정글인가 아닌가? 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어 뿌예.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툼레이더는 최초의 게임은 MS 도스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웠지만 뭐가 의미가 있었냐면 3차원 공간에서 풀어나가는 퍼즐이란 건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에서 보여줬던 그 퍼즐을 굉장히 가깝게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가져온 퍼즐 풀기의 개념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원조로는 뭐가 있냐면 90년대부터 붐을 얻기 시작한 퍼즐형 미스터리 게임이라는 유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은 미스트 같은 게임이 있어요. 미스트는 3차원 게임은 아니고 장면 장면마다 움직이면서 특정한 퍼즐을 풀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임인데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어드벤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야기 중심으로 가는 게 있고 퍼즐 중심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퍼즐형 어드벤처를 툼레이더는 같이 섞어서 그럼 3차원 공간에서 그 퍼즐을 푼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눈으로 보기에는 저기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뭘 밟고 올라가고 레버를 당겨서 다음 문을 열 수 있고 이런 머리싸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어제 설명드렸던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이 아이디어는 얼마나 많이 퍼져 있냐면 이제는 게임의 상수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던 바이오 해자드 시리즈에서 다시 퍼져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곳곳에 묻어있고 또 거의 인디아나 존스의 영향인가 아니면 동시대의 트렌드였나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게임도 잘 보면 전투도 있지만 전투보다 중요한 건 미러 속에서 어떤 발판을 밟았을 때 어떤 문이 열리는가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툼레이더의 가치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레버를 당기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고 이런 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펼쳐지게 됐기 때문에 많은 게이머들이 우와 이거 대단하다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 거죠. 이 시리즈, 툼레이더 시리즈는 굉장히 또 시리즈 넘버링도 많아요. 한 6편까지 오리지널도 나오고 리부트도 되고 네. 엄청 많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시리즈죠. 그냥 처음에는 은수저 딸래미였다가 나중에는 더 인디에나 존스를 담죠. 네. 점점 그렇게 고고학자 96년의 1편 같은 경우는 주 무대로 아틀란티스를 삼습니다. 폐허죠. 아틀란티스의 여기 설정에 따르면 권력은 어떤 또 그게 나와요.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유물이 있고 강력한 힘 사이언 조각이라고 불리는 이 조각을 되찾자. 이런 게 또 메인 스토리죠. 똑같아요. 이건. 똑같죠. 네. 그리고 1997년의 2편에서는 이번에는 고대 중국의 유물들을 또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설의 용의 단검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단검으로 누구의 심장을 찌르면 용이 되고 용이 돼요? 네. 사람이 용이 돼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판 보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으로 변신하는데 존경을 받아요. 네. 용이 내가 된다. 우린 막 존경. 이상하게 이번에 용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래곤? 드래곤에 대해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꾸준히 설명해드렸잖아요. 근거는 없는데 센 힐링이 있는 누군가. 맞아요. 옛날에 모험하면 용 잡는 기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진시황이 썼던 이런 유물 찾아낸다. 이런 이야기도 쭉 있고 하여튼 시리즈 내내 또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틱팩트. 그 시절 어린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그때도 극장가에도 이게 봅시다. 책으로도 영화로도 게임으로도 새로운 플랫폼마다 이 아이들이 많이 사보는 모험 작품들이 나와요. 네. 근데 내가 그 시절의 10대 초반 이때예요. 극장에서는 미라를 히트 시키고 있었어요. 한참. 스콜프트 퀸킹으로 두웨인 존슨이 영화계에 데뷔하던 그런 시절이죠. 근데 애들은 라라 크로프트를 기억한다고요. 모험의 주인공은 그 시절에는. 그때 뭐 스타게이트도 아마 비슷한 영화. 아 맞아요. 스타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싹 사라졌네. 그러니까요. 스타게이트에 제가 알기로 맥가이버 그 배우가 나와요. 리차드 딘 앤더슨? 네네. 맥가이버 얘기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났어요. 무슨 장교인가? 그렇게 나오는 걸 기억을 하는데 맥가이버 머리를 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즘 애들이라고 하기도 좀 지나셨겠는데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살아남 모험 컨텐츠는 살아남기 시리즈겠네요. 그럼요. 노빈손 시리즈도 많아. 노빈손 시리즈. 빈손이 아니다. 빈손이 아니다. 노 빈손. I'm not better hands. 꽉 찬 손.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불수래. 불수거. 우리의 인생이네요. 모험과 소년이라는 얘기는 정말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또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의 세계라는 건 또 굉장히 통제받은 세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아이들수록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스케줄 같은 게 있죠. 요즘은. 제가 얘기했나요? 옛날에? 저희 아들도 이제 학원을 가게 됐는데 학원을 탈 때 RF 태그를 찍어요. 버스에. 그러면 몇 시 몇 분 정상승차.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퇴근할 때도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에 모험이 불가능해요. 뺑뺑이를 칠 수가 없군요. 그렇죠. 뺑뺑이야말로 거대한 모험인데. 네. 그 모험이 막혀 있습니다. 아 이게 나 때 모험과는 또 다르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기에 더 확률이 나눠지네요.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이게 책을 읽으면서 모험서적 같은 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행복하게 상상했던 기쁨은 평생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되게 뿌듯하죠. 그걸 또 많이 소설로 나아요. 그래서 15소년 표류기 같은 경우 굳이 15소년을 썼던 이유도 있는 거고. 애들 봐라. 네. 파리대왕에서도 주인공들은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모험이란 것도 우리와는 다른 의미인 것이고. 제 세대에서는 구니스였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가 지금 어린이들의 모험을 얘기하기도 섣불러요. 제가 오늘 원래 그 원고를 썼다가 다 뺀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할 수 없구나. 그러면 너희들의 모험은 니네가 커서 해라.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툰레이더 얘기를 하다가 잠깐 샜는데 이 툰레이더 시리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리즈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저도 다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했던 몇 편에 게 있고 또 이 툰레이더 시리즈가 약간 플랫폼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또 PC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건설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는 못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통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날 지금 기준으로 툰레이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화로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뭐가 배우 이름이고 뭐가 본명인지 헷갈리죠. 네. 헷갈리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배우가 있었을 줄이야. 상상을 못했는데 진짜. 안질라 졸리가 극중 이름이고 라라 크로포트가 본명인가 우베볼의 시대를 끝냈다라는 일단 그런 의미가 있어요. 90년대에 히트게임을 영화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전세계의 시장에다가 영화는 게임은 영화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던 판판이 실패했던 기획자죠. 네. 근데 그 사람의 손을 떠나서 당대의 히트게임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사례 그렇습니다. 뭐 뒤에도 얘기했지만 모험게임은 또 모험 영화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보니까 완성된 모험게임이 새로 영화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언차티드 영화가 나오잖아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 관계도 계속 생각을 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 영화 때문에도 부각이 됐고 또 하나는 2013년에 이루어진 톰레이더 리부트 에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어세신크리드가 훨씬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어세신크리드는 정말 변돌이 얘기지만 확장 가능성이 무한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리즈 제가 한 번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기존에 있던 역사들을 약간 비틀죠. 암살당과 성당기사단이라는 두 세력이 고대의 유물을 놓고 인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두고 싸운 얘기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중세로 가고 어떤 때는 고대로 가고 이집트를 갔다가 브리튼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스케일이 겁나 커요. 이거를 유비소프트가 한국에 와야 됩니다. 저는 이건 한국에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암살단으로 김구의 그거 놓고 이토 히로브이가 성당기사단인 거지. 사실은 조선총독부 안에 이수의 유물이 있고 탈취하려고 싸우고 있고 막판에는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영조시대로 가서 노론과 서론으로 해서 그럼 손목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아니 암살금은 똑같은 거예요. 낮 아니면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으니까 호미 너무 잔인하네요. 호미로 사람을 붓으로 사람을 죽이면 대단한 무공 아닙니까? 그건 머니투데이 출신 기자들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나는 한국 사이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요새 또 K 뭐시기 또 떴잖아요. 어세신 크리드 한국판이 나와야 된다. 아니 근데 진짜 암살자가 붓 옛날 지팡이검처럼 붓을 딱 빼면 단검이 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요새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문신의 난 무신의 난 그 들이바라요? 아니요. 그 뭐예요? 그 뭐지? 고려시대 무신의 난 있잖아요. 문신들을 모두 문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무신들이 나와서 내가 문신을 모두 제거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새 대유행입니다. 찾아볼게요. 아무튼 영화화가 돼요. 이제는 그렇죠. 잘 만든 게임들은 뭐 그 이제 툼레이더가 그중에도 첫 테이프를 끊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쨌든 리부트가 되면서 또 2013년부터는 되게 게임이 많이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기존의 시리즈가 너무 많았고 좀 정신이 없었죠.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라라는 되게 다양하게 생겼고 다양한 캐릭터예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라라 크루프트의 1편부터 최근 편까지 다 모여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진? 네. 이게 리부트 이후에 그 영화를 얘기해서 말인데 안젤리나 졸리의 외모를 버렸죠. 네. 새 라라 크루프트는. 여기저기 서울의 신촌의 대학 학부모이시기도 하죠. 맞아요. 학부모로 라라 크루프트가 있고. 아 그렇죠. 아 근데 이 라라 크루프트가 저는 이제 이 게임을 시리즈를 안 했으니까 근데 한번 아는 형이 이제 이 게임 새 시리즈를 샀다고 해가지고 그 형님 집에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걸 옆에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옆에서 이 게임의 팬이었던 형이 이렇게 보더니 어 라라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형 너무 열덕 같다고 막 놀리니까 이 게임을 계속 해봤으면 너도 이런 말을 할 거라고. 그렇죠. 그냥 모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살아난 세대한테 라라 크루프트는 자기가 하는 모험 이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어쨌든 이 라라 크루프트라는 캐릭터가 리부트가 되는데 여기서 새로 좀 확립되는 캐릭터는 뭐냐면 1편에서는 고고학을 전공한 학부생 대학생으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젊은 라라가 돼요. 1편 리부트 1편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와요. 용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일본 필리핀 과함 사이의 해역에서 고대 일본의 어떤 문화 신화를 추적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최종적으로는 또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영생을 제공하는 강력한 유물이 나오고 리부트 2편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시베리아 3편은 남미에서 같은 플로세기가 쭉 전개가 되는 형태로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디아나 존스에서 봤던 공식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디아나 존스의 게임판 다만 주인공 캐릭터와 세계관만 바뀌었다. 플롯은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어떤 인디아나 존스가 사실 90년대 이후로는 시리즈가 멈추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바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흥미롭게도 그렇게 됩니다. 주인공과 배경과 그래픽 같은 것이 새로 바뀌고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어요. 이걸 같이 보면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 3 영화가 나올 때는 제작사가 루카스 필름이었잖아요. 당시에 루카스 필름은 게임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루카스 아츠가 만들었죠. 루카스 아츠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옛날 인디아나 존스 3 게임 버전을 해보면 루카스 필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인디아노스의 4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크리스탈 해골 버전이 아니라 게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더 알고 있죠. 인디아노스 4가 먼저 게임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완전히 다른 얘기로 아틀란티스 얘기 이런 걸로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정식 카논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게임을 플레이하셨던 분들한테는 4편의 스토리가 남아있거든요. 4편 재밌었거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영화를 만들던 어드벤처 영화를 만들던 제작사가 인디아노스 4를 영화로 안 되고 게임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판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험에 더 맞는 매체는 뭐지? 그렇죠.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대로 인디아노스 4편이 안 나온 동안 그 뒤에는 툰레이더라는 게임이 나와버리는 거죠. 인디아노스의 요소들을 계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디아노스와 툰레이더는 일종의 매체 간의 바터턴치 형태로 모험을 너에게 다시 전수해 줄게 라는 형태로 이어졌다라는 게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어떤 게임과 영화가 모험을 두고 다루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소비시장에서는 라라 크로프트가 인디아노스의 후계자입니다. 100%짜리. 그렇죠. 딱히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장르를 만들었죠. 모험 게임 모험 게임이란 장르를 만든 툰레이더의 뒷부분을 장식하면서 사실 저의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험 게임이다. 뭐요? 싫어하는데 뭘 굳이 말을 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스타다 이런 말을 안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진정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네요. 일본 만화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싸이언인의 힘이다. 이걸 왜 싫어하냐? 맨날 나한테 갖고 이것은 진정한 누가 그래? 정말 많아요. 나중에 기분 좋을 때 가끔 그런 말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진정한 땡땡이 아닌 것 같아요. 논문도 그걸로 썼다니까. 이것은 진정한 논문이 아니다. 툰레이더가 3D 그래픽의 초창기 시절에 지금 보기에는 조잡한 그래픽을 가지고도 모험을 게임으로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금석을 놨죠. 많은 사람들이 우아 열광했고 이를 본격적으로 완성시켰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게임은 언차티드 시리즈 인 것입니다. 사람이 커요. 10대 때 20대 때 툰레이더를 겁나 했어요. 라라 크로프트는 우리나라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못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라라 크로포드도 있었고 라라 크로포드가 지났고 무슨 재능이 있긴 한데 성이 재능이야? 그 사람들이 모험 장르의 작품을 소비하던 시절을 벗어났다 할까요? 상당수가 새로운 친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위한 새로운 영웅이 나와요. 네이턴 드레이크죠? 네. XSFM입니다.